안녕하세요 송재엽입니다 오늘은 좀 약간 설레는 마음으로 어딘가를 가고 있는데요 시간을 보면 9시 54분이거든요 제가 살짝 늦었어요 네 살짝 늦었는데 지금 열심히 가고 있거든요 지금 도착했거든요 도착했는데 예상했던 대로 비가 뭐야 아무래도 비가 오고 원래 야외 농구장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게스트를 출연해야 되는데 지금 어쩔 수 없이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제 스튜디오 안에서 들어가서 찍기로 했는데 일단 오늘 같이 기획하고 준비를 했었던 저의 친구 민식이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재엽 제이비 채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유튜브 채널 트릭샤 코리아 트릭코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민식이라고 합니다 바깥에서 제가 게스트로 가기로 했고 팀원분들한테 몰래카메라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야외 농구장 컨셉을 하려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고 모자를 이렇게 푹 눌러쓰고 농구를 하면서 이렇게 아저씨 아저씨 애청자거든요 특히 의차 챌린지 나중에 없으면 따로 보자고 그럼 가볼게요 출발 출발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십쇼 여기 신발에다 신뢰시면 될 것 같은데 와우 여기 안 돼요? 저희 동국이 형 연습실이라서 이쁘고 저거 놔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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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조금 준비를 좀 해야 돼가지고. 이거 차가 언제 있어? 네. 괜찮아. 이번엔 쇼핑할 거야. 오. 오케이 오케이. 오오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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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시네요. 이즈티즈. 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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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죠 오늘? 아아. 아아. 땡. 굳이 못난 거도 모르겠어. 오오. 일단 오늘 이거 정했으니까. 아 네. 그 설명은. 오오오. 아니. 일단 이거를. 요번 주는 이제 시간이 많아가지고. 네. 하고. 다음에 찍는 거로 해가지고. 아. 오늘 이걸 좀. 어. 해가지고. 영상 내고. 그 다음에 쇼핑시가 뭐하고. 따로. 찍는 걸로 해가지고. 아. 근데 우리 계속 쇼핑시가 하고 있었잖아. 어. 저는. 지금 상태로.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는 정렬이 있잖아. 어. 잠시만요. 그. 인식이랑 만나서 얘기한거죠? 네. 며칠 전에 뭐. 농구하자고 해서 얘기한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긴 했어. 사실. 아. 원래 오늘. 뭐 다질리려고 했던건데. 어. 했는데 거기에서. 뭐 우선. 이게. 이렇게. 뭐. 이렇게. 뭐. 하자.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얘기한거잖아. 아. 다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어가지고. 네. 요즘. 저희 상황이 좀 오전되면은. 어. 저희가 주마다. 한 개씩 올라가요. 해보자 해서. 계속 지금. 제가 주마다. 놀이고 있어요. 저는. 이 가까운 동네같은. 청주에서 오게 하거든요. 와서 촬영하고 있는데. 예단에서는. 미리. 항상. 설명을 하던데. 이거는. 촬영을 못했어요. 아마. 몰카라는게 있었어가지고. 얘기를 못하는건 제가 얘기하는데. 이거 하는거 생각하고 있을거에요. 또 2부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2부. 2부 생각하고. 그러다 내가 지금. 이게 좀 걱정이란거에요. 일전에. 찍고 있었던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바뀌어버린다면서요. 아. 미술이로. 저희가 찍는 양이 없는거는. 한. 거의 20컷에서는 못찍었어요. 제가. 아. 어. 오케이. 근데. 그거. 좀. 이렇게 하고. 이걸. 진행하고. 일단 진행하고서. 그래도 왔는데.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따로. 멤버들이랑 다같이. 이렇게 하는거. 그러니까. 나중에 아니라. 지금. 해야할걸. 결정하고서. 촬영해야하는게 맞잖아. 아. 그렇지. 그리고 생각해보면. 우리. 컨텐션. 우리. 컨텐션. 근데 잠깐만. 우리. 우리건데. 지금. 아니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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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네. 일단. 저희도. 네. 사실. 갑자기. 갑작스럽게. 사실. 원래. 제기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 트리기 시작했어요. 한다던데요. 근데. 보통. 원래는. 촬영하기도 돼 있었던건데. 네. 그리고. 보통. 요즘에. 다들 일정 때문에. 2시 3시에 모이기도 하는데. 오늘. 갑자기. 10시에 모이게 되고. 근데. 일단. 오케이를 한긴 했는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좀 몰랐던거죠. 뭐. 이런걸로. 사실. 지금. 같이. 괜찮은데. 어. 일단은. 그냥. 일단. 대부분. 짜맞고. 근데. 따로따로. 지금. 일단은. 인지가. 아니면. 원래. 진행했던걸. 하고. 내가. 같이. 제 얘기를 차면. 아. 그게. 왜냐면. 오프닝을 찍었어요. 오프닝을 찍고. 진행하다가. 재엽씨가 나오면. 약간. 흐름이. 갑자기. 뜬금없는 느낌. 좀. 있잖아. 있어가지고. 만약에. 제가 온게. 조금. 이게. 흐름에. 강해가 되면. 제가. 가도 되거든요. 진짜로. 아니요. 아니요. дело가 아니라. 일단. 저는 진짜 괜찮거든요. 예. 괜찮으면 괜찮아서. 오늘. 어차피. 시간이 내말도 여유있어가지고. 민식이도. 이해가 되고. 여기 또. 편집하려고 하시는 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어. 어차피. 우리만. 이해를 하고. 이거 이렇게 가도 되는 거니까 사실 그렇게 해주셨던 거에 대해서 그것보다는 일단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 자체에 대해서 좀 아무래도 혹시 제가 민식이 형 잠깐 나가서 이야기 좀 해도 되나요? 어 괜찮아? 아 진짜 괜찮아 그런거 꿈을 써야 될 적은? 같다는 거 음.. 같다는 거 뭐.. 뭐.. 어?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잘 해줘가지고 제야비는 그냥.. 저는 진짜.. 어.. 흥분 없다는 게 아무렇게 하는 게 상관없고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얘가 어쨌든 우선.. 우선 나도 좀 약간 이기적인 거라서 미안해 우선 나도 멀리서 왔어 멀리서 왔고 너가 어쨌든 몰카가 있었다고 해? 그러니까 너가 혼자밖에 낼 수 없는 부분이었어 아니 저.. 잠시만 그러니까.. 그니까.. 다음에선 할게 할게 이거 맞아 근데 근데 조금.. 그냥 어깨로 또 이걸 넣어서 아니 잠깐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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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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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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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удь 아니야... components 가좋을 línea 로봇 실 만든 아 근데 너가 연락처 전화드렸을때 사실 눈치 사진 찍더라도 아 진짜 얘기하더라구요 아니 너가 왜 나한테 이야기하는데 왜 굳이 연락처를 보여주지? 왜 굳이? 아니 편집자의 입장이 있으니까 아 그렇지 그러니까 보통 너가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왜 편집자 전화번호를 알리켜달라고 그러지? 역볼카를 하려고 하는구나 아 나는 생각은 했었는데 그때 물어봤을때 생각을 했어 그때 물어봤을때 생각했는데 여기 왔을때는 약간 좀 다들 분위기가 앉아서 연기가 때부터 시작이 되니까 다들 너무 재밌고 너무 좋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 기대 엄청 하고 여기 딱 들어왔는데 안녕하세요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아 근데 밖에 나가면 무슨 얘기냐면 되게 멋있는 말이었어 나를 되게 신경 써주더라고 뭐라고? 그니까 나를 유지가 너 진짜 괜찮아 난 진짜 그냥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니까 그냥 안해도 괜찮으니까 거기 의견을 막혀서 해소 짠 아니 그니까 마지막에 외트가 마지막 외트가 좀 연결이 됐어 아 노래 하나 틀고 싸우자 뭐랄지 그냥 들어가서 아 나 진짜 속았어 진짜 속았어? 어 일단은 내가 대학교 때인가 이제 몰카 한번 딱 당해보고 진짜 한 몇십년만에 몰카를 당해봤는데 아 이런 또 재미가 있네 아 아 제대로 뻔왔습니다 우리 여기 멤버 솔지 네 솔지구 아 솔지 솔지구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웃으면서 성웅이 성웅이 아 제가 영상 봤어요 아 심지어 제가 제일 처음 영상 봤어요 아 진짜요 네 그거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에서 양치하고 네 타봤죠 제가 여기 Raw 아 뭐 이런 자세 어떻게 이런 사람이 과연 내게는 빼앗아 황 왜 소중한 이준 소린 소중한 김 조용한 자리